인천 개항에서 원희룡과 함께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름을 둘러봐 주십시오.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인천 개항에서 반드시 원희룡 후보와 저희가 이뤄낼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22일 동안 여러분을 위한 승리를 위해서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절실하게 뛸 겁니다. 그 점을 바로 이곳 동장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가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작의 미래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화면 참 흥미롭습니다. 금요일 2시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흥행에는 청신호가 켜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쭉 만나보셨다시피 거의 미니 대선 경선급이 돼서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는 사람, 당권을 잡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여건대회에서 위상과 권력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얘기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1위 제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동훈의 도시를 에워쌌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한낮 한 장소에서 1시간 간격으로 출마 선언에 나섭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아마 이번 주 일요일 정치부 기자들 꽤 바쁜 날, 주말인데도 바쁜 날이 될 것 같은데 6월 23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미리 오후 2시에 출사표 던지다고 예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원희룡 전 장관 오후 3시, 나경원 의원 오후 1시 이제부터 이거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윤석 대표님, 국회에 오래 계셨잖아요. 이런 릴레이 1시간 간격 기자회견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죠. 사실은 저 출마 선언 일정 같은 건 당에서 전혀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소통관에 빌려야 되거든요. 국회의원의 소개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한 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일요일 2시 하겠다고 먼저 했고 바로 뒤에 3시에 원장관님이 하신다고 하셔서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나경원 의원도 그날 똑같은 날에 1시에 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나경원, 원희룡 두 분이 샌드위치 형식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까지 이렇게 그려져서 참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글쎄요. 의도적이라고까지는 소통관이라는 데서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시간대가 토요일은 언론이 거의 쉬시니까 월요일부터 등록 날짜가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일요일밖에 없는데 오전에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맞아요. 24, 25일. 24, 25일 월화가 당대표 후보 등록일이니까 그 전날 해야 되고 여러 언론 환경상 월요일 아침 또 조간신문도 있고 오후부터 움직여야 뭔가 더 본인들이 주목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이런 적을 처음 보셨다. 공교롭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의도적이냐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냐면 다음 화면으로 볼게요. 장현주 변호사님. 원래 애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틀 전인가요? 23일에 기자회견 2시에 오후 2시에 열 거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담아서 내가 왜 당권에 도전하는지를 얘기할 거라고 했다가 알려지기로는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측이 우리 오후 3시에 한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이 그 이후에 또 환신화했다고 했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반 한동훈 견제가 본격적으로 벌써 형성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있거든요. 물론 의도가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일 일요일 오후에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한동훈 전 위원장이 2시를 선점을 했으니까 앞뒤로 1시, 3시 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또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는 결과론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두고 앞뒤로 뭔가 좀 포위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또 모양새가 보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대한이라는 기류를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유력한 후보이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나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도 견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기자회견 시간을 잡는 거에 의도적으로 반영됐나 이거는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일요일 오후에 나오게 될 저 세 분의 과연 이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출마 선언에서 함께 나오는 메시지 그리고 가장 관심 있어 할 것은 용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 과연 대통령과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날 이 메시지가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뒷배경 잘 주목해 보십시오. 이게 아마 일요일 오후에 고스란히 재현이 될 테고 뒤에 이제 국회 소통관. 아마 기자들은 여기부터 이날 국회 소통관 오후부터 진치관 두세 시간 정도 쭉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순으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먼저 선점한 건 한동훈 전 위원장이었고 그다음 원 전 장관이 한 시간 뒤에 하겠다고 하니까 곧바로 그 앞 시간 1시간 전에 나경원 의원이 하겠다고 했고요. 이렇게 정말 이례적입니다. 1시간 간격 릴레이 기자회견 시간 장소가 잡혔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모여서 세 분이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지금 참 이례적인 풍경. 그만큼 흥행도 흥행이고 벌써 치열해진 국민의힘인 전당대회입니다. 이렇게 기자회견 시간을 앞뒤로 감싸고 잡는 것처럼 일단 반 한동훈 구도는 일단 초반 판세에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윤석 대변인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제일 잘 아시니까 일단 제대로 출석해둔 사람이 4명.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반을 못 넘겨서 28일 결선 투표한다. 그럼 나머지 부들끼리 반 한동훈 연대로 몰아주는 거냐. 벌써 이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황우여 비대위가 처음에 출범할 때 가장 신경 쓴 것은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에서 흥행이 돼야 당이 다시 살아낸 계기가 된다. 여기에 역점을 맞춰서 전당대회 준비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당신 민심 비율이 어떻게 되냐 거기 보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선 투표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결선 투표라는 것이 저희 당 당원당규상 지난해에 전당대회를 할 때 처음 들어간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민심이 들어갔음에도 유지를 했다. 결국 흥행을 위해서 남겨놓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번에 소위 빅샷이라고 하죠. 저렇게 좀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세 분이 당대표에 출마하니까 이렇게 흥행이 완전히 성공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과반 여부는 단순하게 얘기해서 두 명이 나왔을 때 당연히 한 분은 과반이 되겠죠. 그런데 세 명이 나오면 한 사람이 과반 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자 구도가 되면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친한, 친윤, 저는 그런 구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게 만약 구도를 잡는다면 한 명과 두 명 그래서 과반이 안 될 경우 결선 그런 나머지 두 명이 소위 말해서 단일화 효과를 이루면서 2등과 1등이 결선에서 또 격렬하게 대결하는 그런 구도 그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 전 장관, 나경원 의원도 공식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다자 구도가 돼서 판이 술렁이는 건 맞고 윤대변님 말씀처럼 결국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전 의원장이 과반 50을 넘냐 안 넘냐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흐름대로 여론조사나 지지율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 흐름대로 결선에 만약에 50을 못 넘어서 간다고 했을 때 나머지 후보들의 단일화 혹은 과반 저지를 위해서 어떻게 뛸 것인지 벌써 이게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움직이는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식 등판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 오늘 정말 분주했습니다. 먼저 나경원 의원이 오늘 저녁에 바로 이분을 만납니다.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우파는 비겁하고 좌파는 뻔뻔하다고 그랬어요. 그건 좌파보다 더 뻔뻔한 거야. 나환들 되겠어요? 총선 말아먹고. 요즘 정치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진영 논리만 지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부패하고 해도 팬덤이 형성돼 있어요. 그건 비반의 대상이 아니에요. 숙배의 대상이지. 우리 당도 마찬가지예요. 총선 백서특위에서 한동훈 위원장 면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가를 자꾸 덜 미는 이유를 모르겠다. 기자회견은 제일 늦게 잡았지만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여는 나경원 의원 1시. 오늘 제일 먼저 빨리 움직인 것도 나 의원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화면 속의 주인공 홍준표 시장을 잠시 뒤 예정되려면 저녁 7시에 나경원 의원이 만나는데 소포도 나옵니다. 지금이 한 5시 30분, 27분 되니까 1시간 반 뒤에 이미 이철우 경북지사는 만났고요. 전당대회 출마자 가운데 첫 번째 대구 경북행으로 잠시 뒤에 1시간 반 뒤에 먼저 경상도를 가서 지금 당의 핵심 지역 먼저 방문하는 게 A다. 텃밭인 TK. 특히 최근에 원조 한동훈 저격수로 불리고 있는 홍준표 시장을 만나는데요. 서정호 변호사님. 홍준표 시장을 만나는 게 첫 번째 공식 행보다 의미가 있겠죠? 지금 두 분의 사이가 원래는 제일 안 좋았어요. 옛날에 2010년부터 상당히 어르렁거리면서 계속 공격이 나오는데. 홍준표, 나경원 두 사람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집중 공격하면서 적의 적은 동지다 이래서 오늘 만났는데 제가 보기에 한 3가지 이유로 내려간 것 같아요. 제가 취재도 좀 해봤는데. 첫째는 아까처럼 홍준표 시장이 나경원을 공개 취재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홍 시장 만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구, 경북이 인구 대비 당원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투표율도 높아요. 따라서 이제 당원을 만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쪽에서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를 하나 구해야겠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네, 그 지역에서. 그 목적도 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한동훈 캠프의 러닝메이트들은 주로 수도권, 충청 이렇게 있다면 이번 전당대회 룰이 80%가 당원이니까 당원이 제일 많은 TK에서 본인 최고위원 함께할 나경원 의원과 함께할 사람들을 지금 물색하러 간 것도 있다. 서정욱 변호사 말씀은 그건 거예요? 대구, 경북 쪽에서 이게 한 명 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7시입니다. 오늘 제일 멀리 간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식 행보를 본격 시작하기 전에 전당대회 출마자 가운데 국민의힘에 텃받친 첫 텃받친 대구, 경북 지역 경북지사도 만났고 오늘 홍 시장, 또 홍 시장이 또 어떤 나열을 만나서 실제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어떤 비판 목소리를 내는지도 참 주목이 되는데 7시입니다. 안타깝네요. 저희 뉴스탑10 끝난 이후라서. 다만 저희 이어지는 뉴스에 의해서 저 부분도 충분히 짚어볼 텐데 홍준표 시장을 면담한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 대변인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어제 오늘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험이 부족하고 중진 4선 의원 대다수가 걱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얘기가 맞물리면서 화면으로 나올 거지만 홍 시장이 또 오랜만에 SNS에 글을 썼거든요. 윤 대변인님, 다 읽지는 않겠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을 가리켜서 정치적 미숙아를 넘어 저희가 색깔을 좀 달리 표시해봤는데 정치적 미숙아를 넘어서 이재명 대표 못지않게 뻔뻔함을 그대로 보여줬다. 때마침 나경원 의원의 만남, 면담을 앞두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직격하는 글을 올렸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토를 해야, 거부를 해야 홍준표 시장은 다음 대선 경선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구제를 점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계속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결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찌되었건 총선에서 진 그런 패장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출마 명분도 떨어지고 앞으로 또 당을 맡길 수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야구에 비유하자면 마무리 투수로 나왔는데 진, 패전 투수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원들 또는 국민들이 그럼 자책점이 몇 점이냐. 그 투수의 자책점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선택하든 또 원장관님이나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80% 반영되는 당원 그리고 20% 반영되는 저희 지지층 또 무당층 그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홍 시장님이 이제 미리 본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건데 어쨌든 너무 과도한 언사가 반복되면 저희 당 전체의 이 흥행에 그렇게 그렇게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오늘 7시에 나경원 의원 만나셔서는 어떤 말씀하실지 조금 순화된 표현을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 홍 시장이 잘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순화로. 다만 아까 야구에 비유하셔서 야구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지만 지난 총선에 패인 한동훈 위원장이 있다 없다 이 비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윤대변님의 말씀은 기록상에는 기록상의 패전투수는 한동훈이지만 경기를 쭉 지켜본 사람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걸 누구나 다 알 거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전적으로 이것은 투수의 책임이다,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결과를 봐야 된다는 뜻이지 그거 본인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너무 과격한 언어로 본인의 생각을 또 비중 있는 분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 당 전체로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동안 홍 시장이 총선 이후부터 한동훈 전 위원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여기 보면 폐쇄자 우주미와 갑툭디 뭐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비판을 다 쏟아내긴 했는데 박성민 성안님 그 또 시점도 이제 기자회견 다 예고한 직후에 홍 시장의 발언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나경원 위원이 대구를 찾는 이 시점에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비유보다 이런 표현보다 비판 수위보다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이재명 대표라고 한동훈 전 위원을 치부한 게 가장 최대치의 비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셔요? 아무래도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영 내에서 가장 비판을 받는 인사를 전당 내에 나오겠다. 그것도 당대표로 나오겠다는 사람을 비유한 것 자체가 사실 당의 적이다. 이렇게 규정한 거나 다름이 없죠. 제가 봤을 때 홍준표 대구시장은 단순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자질 정도나 능력 정도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정체성 자체를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잘 못할 것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원외 당대표니까 국회 내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이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부의 사냥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시면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렇게 직격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정체성을 비판을 하는 것이고 이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뭔가를 개선하거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레벨업을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 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싫다. 우리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상 본질에 가까운 공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두 분의 사이는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유롭게도 오늘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비유한 거 말고도 총선 참패 주범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두 달도 안 돼서 또 나섰다. 혹독한 심판을 당하고 퇴출 뜰 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냥개, 얼치기 검사 출신이 당을 농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원래 이 그래픽을 좀 짧게 준비했다가 워낙 또 비판 수위가 높아서 한번 어떤 맥락인지 다 읽어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의 사냥개의 사냥개는 저의 공격을 놓고 있는 것 같다.